네, 173장 놀라운 소식일세 햇빛이 너무 좋아하세요 놀라운 소식일세 주 예수 다시 오신 왕께서 하신 말씀 지체치 않으리라 다시 오네 다시 오네 주님 오실 그날이 언제일지 모르나 다시 오네 다시 오네 오 그날 놀라운 형광의 날 주 예수 다시 오네 꽃들도 나무들도 온천지 만물들이 주 예수 다시 오신 주 예수 모두가 전파하네 다시 오네 다시 오네 주님 오실 그날이 언제일지 몰라도 다시 오네 다시 오네 다시 오네 마침내 마침내 주 앞에서 슬픔은 사라지고 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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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받았으리 주 예수 다시 오네 다시 오네 다시 오네 다시 오네 다시 오네 다시 오네 오 그날 놀라운 오 그날 놀라운 영광의 날 주 예수 다시 오네 아멘 주 예수 다시 오네 아멘 아멘 우리 주 다시 오신다 172장 우리 주 다시 오신다 온 세상 기뻐하여라 이 어둠 거치고 새 아침 오도다 오 기쁨 넘치네 주 다시 오시도다 그 사랑 안에서 다 기뻐하여라 구원받은 성도 주 앞에 모두 모여 참심을 얻겠네 다 기뻐하여라 이 최악 세상에 영생을 주시려고 그 사랑이 나여 하늘을 버렸네 이제 곧 기쁨에 큰 창송을 울리리니 다 한 마음으로 주 찬양하여라 온 성도 다 함께 거룩하신 예수 그 크신 영광을 다 찬양하여라 아멘 아멘 또 봬요 May God bless all of you 아멘